잠시 후,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30m, 왼쪽 도로입니다. 초록색 차선으로 진행하세요. 역동구속도로 진입입니다. 잠시 후, 왼쪽 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돌이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탐석을 나와봤습니다. 지난 여름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탐석을 못 나왔어요. 근데 오늘 시간도 되고, 또 물도 많이 줄었길래 남한강으로 나왔는데요. 바람이 오늘도 많이 부네요. 저 멀리에 수중탐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권탐을 하시는 분들도 두어분 만났습니다. 우에서 한 석 점 건져놓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.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. 그래도 바람도 쏠릴 겸 강에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. 그럼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운을 맞은 녀석들입니다. 이렇게 석 점을 찾았는데요. 별로 작품성은 없어 보이지만 온 기념으로 기념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